자기야, 어디 가려고 날 푸는 거야? 꽃향기, 차향기에 색향기까지 마켓할 수 있는 곳을 보여주네요 그런 곳이 어딨어? 여기요! 마을상점생활관 이곳 안에 가보자 응? 우와! 어때? 좋다, 너무 예쁘다 여기 2층에 주민들이 맡기는 중부 위탁 상품들이 있어 약간 벼룩시장 같은 거지 진짜? 가보자 진짜? 재밌겠다 그치?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선물 여기 지역 주민을 위해 비영리단체에서 만든 서점이 있대 여기 지역 주민을 위해 비영리단체에서 만든 서점이 있대 아, 비영리단체에서? 응 바로 여기 우와! 서점이야, 앞이야 여기있어 여기, 우와 톡닥톡닥 괜찮아? 와, 이름이 너무 따갑하다 지역 주민 모임도 되게 많이 하고 아,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도 다 우와, 책 두 권을 사면 아메리카나가 공짜래 어? 진짜네 아, 그리고 여기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서점이래 재밌어? 응 응 아, 오래 걸어도 이제 발이 좀 아프네 바닥이 괜찮아? 어? 나 지금 여기 실례지만 더 편하게 책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들어가 볼래? 가자, 엄마 힘들어 자, 가자 응 아, 아메리카나 아, 여기 카페 이름이 나뭐를 체포하는구나 아, 여기 카페 이름이 나뭐를 체포하는구나 아, 그래서 나뭐도 많네 아, 그래서 나뭐도 많네 뭐지? 여기 스티커 붙은 거 마음대로 읽어도 텐데 어, 이청 침대도 있다 내 방 첨대 한 개 입어라는 거지 어, 쇼파도 있네 우리 저기로 가자 buz윽 침대 한 가지 CT imag rehearsal 컴백 하하하 컴백 컴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